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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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카운트 투월 임프로버 쌈바 작품이에요 퇴근은 없고 리스탈트가 두 번 있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포드 스텝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백윗 스위블 백윗 스위블, 백윗 스위블 포스터 스텝 백, together,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쪽 1분의 1턴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왼쪽 1분의 1턴 사이드 포인트 포드락 리커버 백윗 니퍼블, 백윗 니퍼블, 락배 리커버 하면서 오른발 플릭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쌈바 스텝 2번 오른발 사이드 리커버 왼발 사이드 리커버 싱코페이티드 재즈 팍스턴 하실거에요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, 사이드, 크로스, 사이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 4분의 1턴 오른발 포드 왼발 포드 오른쪽 2분의 1턴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세일러 스텝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세일러 턴 비하인드 왼발 4분의 1턴 사이드 왼발 포드 스텝 1, 2, 3, 4, 5, 6, 7, 8 디스톨트 포함에서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월 16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디스톨트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1, 2, 3, 4, 5, 6, 8 1, 3, 4, 6, 8 1, 2, 3, 4, 6, 8 2, 4, 6, 9, 8 3, 5, 9, 9 1, 3, 4, 8, 9 1, 3, 5, 9 1, 3, 4, 9